저희는요. 감미로운 차를 너무 사랑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가곡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MBC 가곡제 한번 나가볼까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강전자씨의 5명이 들려드릴 곡은 신봉승 작시 박경규 작곡의 대관령입니다. 강전자씨의 5명이 들려드립니다. 강전자씨의 5명을 통해 내 권력 아름다워 내 권력 고기고기를 내 권력 고기고기를 하루 내면 되던데